잘 듣고 한 번 귀에 익혀드시면 그분들 따라 부르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? 독일거든요 언니 그들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꼭 날아가 떠들까 꼭 날아는 별보다 따뜻하네 별발라는 정벌에 가도록 해 어떤가요? 우리 같이 떠나요 어떤 너로 홈태가 지냐 내 웃을지도 몰라요 어떤 너로 말해줘 바다 건너 구해서만 그리워 하루 종일 너로 홈탑해도 되고요 불장 부르치고요 바라반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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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들을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ICH은 군 날아가 떠나고 있나 군 날아는 별보다 따뜻하네 별나라는 다음 번의 함흥국에 아픈데 이 동산에 지적이던 새해 보니 이미 벌써 여기에서 보고싶은 곳에서 만나요 그댈 위해 남자를 준비했지 맘촌 차고 꽃다다다 볼까 꽃 나라는 별을 보다 타옵던 차고 여호와 아름다울 나는 전방에 가도록 해 오늘 아저씨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예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